몇 대 불가산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다 보러 다니고 싶어 이시트 가서 보고 싶어 어디 가서 신기한 것들 다 보고 싶어 남은 게 100일인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고 지금 꼬마가 없으니까 꼬마가 없다면 가정을 해보자면 진짜 뭐 100일이니까 뭘 어떻게 해서든 비행기로 막 모든 데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 다 구경하고 싶어 못 봤던 거 따라갈게요 저는 사실 내 포켓리스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지구 세계에 있는 모든 음식을 맛보는 거야 너무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막 왕창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맛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맛을 봐야겠네 그럼 다시 다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